우리의 삶은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해야 할 게 우리는 이전 캠프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 이전에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캠프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조금씩 잘하다가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류라는 은약을 붙잡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먼저 보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계 보험마디의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하나님 보신 거죠. 이 부분을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가고요.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고 그리고는 이르마시타십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랑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험이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유럽 시대에서 보험이 증거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거의 다가 보험은 깨닫지 못하고 한 0.1%의 사람들이 보험을 깨달아서 전 세계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험은 미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보험이 미국을 통해서 많이 전 세계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거의 교회가 문을 닫게 생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 시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2, 3, 7 나라를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져온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알죠.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은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익 중심 이런 걸로 왔어요. 이 본문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는 완전히 성령 중심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건넝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딴 것까지 정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이 중심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이 속에는 굉장한 게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언약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6월절 언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6월절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사단 문화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은 완전히 사단 문화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류를 위해서 헝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알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2, 3, 7 나라를 위해서 헝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언약을 바울이 그대로 진행하신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이 축복 세 가지를 누렸어요. 이 오순절 언약 6월절 언약, 오순절 언약, 수당 언약 이 세 가지를 항상 지켰다니까요. 여러분이 캠프 나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캠프 나가기 전에 바울이 보면 성교사 나가자마자 사동의 13장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전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실컷 교회의 봉식인데 나중에 가보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바울이 보세요. 문이 닫힌 세대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하라는 언약을 주신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논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죠? 이 세 가지 언약에 인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언약에 따라 인도받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약길 갈 때 언약이 중요한 언약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 속에는 돌비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만나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란 지팡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한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광약길 가는 동안에 많은 죽음들이 왔습니다. 굉장한 위험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약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 영적인 힘을 주셨다. 인도를 받는 겁니다. 미국에서 알류를 만드는 이유는 2, 3, 7 나라 살리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때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 3, 7 나라를 바꾸겠다. 알류에서 제대로 된 목회자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탈을 깨고 중직자 사역자를 만들어내겠다. 메세지 듣는 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영 산업인 전문인들을 키우겠다. 2, 3, 7 나라에 전도훈련 전혀 안된 목회자들을 불러서 키우겠다. 2, 3, 7 나라에 렘넌드를 키우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현장을 만들겠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6월절 오순절 수장 이 비밀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이걸로 시작을 했다. 초대교회는 움직이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것이 따라와요. 말씀이 확실해집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말씀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 사람을 하지 마세요. 말씀이 확실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으면 내 주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 말씀이 확실해지니까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요.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역사에 부르면 내 고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그때는 내 고집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 축복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겁니까? 말씀이 성취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만날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다섯 나라의 문을 열고 사람을 부으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사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설교 중에 최고 설교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뭐인지 압니까?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참 놀랄 일이죠. 이 지금 베드로 설교 속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다. 그러면 말했습니까?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이 뭡니까? 앞으로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세 번째 것이 옵니다. 현장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을 따라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안류에 틀림없이 안류에 틀림없이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동의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것도 실력이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안류로 몰려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배를 해보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계 2, 3절을 흩어진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나 각 나라의 대통령이 훌륭한 분들이 영적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영적 세계 모르기 때문에 왜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유럽 가서 물어봤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에 마약이 어떻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 학교도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다래요. 그런데 현장을 본 렘넨트는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거의 빠져있대요. 마리아나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는 음식도 만들어 나온대요. 과자도 만들어 나오고 마약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교수하고 학생하고 같이 하고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기술사에 있는데 여학생들이 여학생 절반 이상이 그 전부 다 동성년에 다릅니다. 완전히 돌아있습니다. 과학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분들이 중요한 분들이지만 영적인 걸 몰라요. 모르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그분들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전 세계에다가 아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욕은 아닙니다만 목사님도 거의 영적 세계 몰라요.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교인들도 예배 시에 건드려놓고 모의가 말할 때는 영적인 걸 전혀 모릅니다. 맨날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미국을 장악해버립니다. 사단 knows this and that's why he has conquered the entire United States with spiritual mental problems. 저는 우리 이게 중요한 일 인데 사단 역사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오냐 근처에도 못 오는 겁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단이 싸움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데 악령이 어떻게 싸움을 겁니까?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꼭 흔들릴 때 건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지 못해요. 사단은 여러분을 백날 건드려도 여러분을 못 이겨요. 불편해요. 끝난 겁니다. 이러면 확실한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이게 알류의 목표입니다. 이 보금의 말씀은 그냥 잊지 않고 전세계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응답하기 위해서 항상 찾으세요. 지금부터요. 이번 주간의 메시지 요하여 하겠습니다. 절대 은약 잡으세요. 예원도 성령을 건축했고 또 성령 건축하는 교회에 있고 또 할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저는 잡았어요. 내 생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저는 잡았어요. 내 생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 교회에 와서 복음 깨달고 세계살리로 가도록 만들어놔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알려 여러분 교회에 왜 하느냐 뺏긴 것을 회복해라. 사단이 여섯 가지 뺏어갔습니다. 인재들 다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생명된 내용 다 뺏어갔습니다. 영적인 병들 만드는 치료 하겠다는 것 다 뺏어갔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 다 뺏어갔습니다. 아예 두 개는 완전 정복 했어요. 뭡니까? 세상을 모으는 플랫폼과 나누는 미디어 다 뺏어갔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R.U.를 만드는 이유 새로운 털 세 가지 준비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제자 키우는 R.U.T.C. R.U.T.C.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렘넨터들을 서밍스로 만드는 아르티시 렘넨터를 연약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만드는 굉장한 일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요 우리 2, 3, 7 여러분이 기도 모인 이 현장을 한번 보세요.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단해요. 메시지 딱 나오니까요 전 세계 쫙 일어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 완전히 말씀 따라가는 삽니다. 알려놓고 기도하세요. 미국 사실상 큰일 났습니다. 유럽 너무 오래됐군요. 유럽 제자들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요. 저런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유럽 이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세계 살리는 은약을 붙잡는 절대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전국 세계 교회가 절대 은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모든 제자들이 세상 살리는 치유 은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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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